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시장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결국에 FNP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다리던 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나왔다라는 평가들이 나왔는데요. 고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관전 포인트가 예상대로 나올 거냐, 예상을 넘을 것이냐, 고어차이었는데 예상대로 나온 상황이고요. 몇 가지 발표한 내용 중에 우리가 시사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냥 피부에 와닿게 하면 고마워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뭐인지 이겁니다. 그래서 고마워하자, 많이 올랐는데 이런 양쪽 관할이라는 건 뒤로, 역사의 뒷길로 넘은다. 그런데 이게 미국 경제라는 게 거대한 항공모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배가 크게 돌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못 돌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나가고 있고요. 몇 가지 말이 굉장히 지금 울림이 있는 얘기들을 했는데. 뭘까요? 우리가 금리 인상 타임라인을 굉장히 우리가 걱정을 했잖아요. 이거 빨라질 거 아니냐,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경제는 과거와 다를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2%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데서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될 것이다. 레벨으로 한 단계 올라간다는 얘기를 저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오미크론 얘기를 에둘러서 했지만 오미크론이 뭐냐 하면 오미크론이라고 쓰고 경제에서는 봉쇄라고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없으면 경제 전망에는 위협이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제가 이게 무슨 이거는 분명히 이 안에 무슨 얘기가 있다는데 최대 고용 등 장기적 목표 달성을 해서 현재 금리를 동결한다고 그랬죠. 거꾸로 읽으면 최대 고용이 되면 금리 바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일시적이 아니라 그러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올라간다는 얘기를 지금 자락을 깔아놓고 고용 지표가 잘 나오는 순간 금리 인상은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저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분이면 봉쇄 등 인플레 저거는 전체적으로 이것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오래된다는 얘기를 해서 파월 기자회견 내용을 한 줄로 우리가 요약을 하면 고용치 잘 나오면 언제든지 액셀러레이터 밟을 수 있다. 그 얘기가 파월 기자회견의 아주 핵심 내용이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저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에 3회 점도표에 보면 2023년도에 2회가 되면 2023년도 말이면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1.5%예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2024년 가면 그때서야 2.3%에서 2.5% 사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걸로도 불충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자막에 나온다면 역사적인 정책 전환의 전조가 될 수 있고 파월이 이제는 진짜로 비둘기파에서 매파로 변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소방수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의 갖고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파월 머리에는 이제 제넷 옐런 재무장관하고 합쳐서 고용이라는 문제를 얼만큼 빨리 우리가 정착을 시키면서 고용이 정착이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FOMC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통제하려는 의도가 많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실제 인플레이션도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그거를 꽉 잡으면서 인금과 물가가 스파이럴 형상, 서로 감고 올라가는 걸 막을래는 부분들이 분명히 앞으로 전체 제2기 시즌2의 파월 의장의 행보에 아주 초반에 기초적인 잣대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번 회의만 보면 그런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고용이 뭔가 또다시 고용이 안정적으로 뭔가 수치가 나오면 금리가 인상이 바로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포인트였습니다. 고용 회복이 실망스럽다, 더 오래 걸릴 거다라고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했고 이러면서 실업률은 하락하고 있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실망스럽다. 이런 식의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인데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느냐. 그러면 또 바로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온 것 중에 우리가 잊고 있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연준이 무기를 하나 더 갖고 있어요. 금리 인상 그다음에 양적 하나 이런 것이지만 양적 긴축에 대해서 우리 콘서테이티브 타이트닝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이번에 그거 읽었어요. 만약에 인플레가 더 치고 나가면 그러니까 큐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자산 매입을 하는 거를 적게 하는 게 지금 콘서테이티브 이징에 관한 긴축을 테이퍼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큐티는 뭐냐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대차 대출표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방법도 지금 파월은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큐티까지 큐2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속도를 전체에 매입하는 테이퍼링을 가지만 그 다음 단계인 큐티도 지금 호주머니 속에서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는 모습도 이번에 읽힌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는 오늘 어떻게 좀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불확실성이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예상대로 요새는 예상치만 맞으면 아무리 높더라도 저가 들어오니까 물가가 6.8% 올랐는데도 3대 지수 다 오른 것처럼 전망치에만 맞으면. 그다음에 두 번째 전망치가 잘 맞는 상황에서 지금 FOMC 또는 FED가 굉장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불확실성이 없어지는데 그대로 넘어옵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대로 넘어오고 특히 이 부분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화시켰기 때문에 오늘 저희 장 조울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미국 시장에선 FOMC의 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면서 3대 지수가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